2020년에 보이스 퀸 아세요? 프로그램? 거기에서 우승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우승을 하신 게 아니라 3,000대 1이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000명 중에 한 분에 뽑히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 말도 공부하고 우승을 하셨는데 바로 코로나가 만나는 바람에 활동을 많이 못하셔서 그 모든 아쉬움을 오늘 용감동에 와서 다 푸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공목도 난 괜찮아. 왜? 왜냐하면 오프에 완행명사를 타고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신사람 오개를 만나신대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정수연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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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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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밑으로 맘 밑으로 맘 밑으로 그대의 사랑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대가 나와요 너로 여짓을 수 없더라도 맘 밑으로 그대의 사랑같은 사랑 원하지 않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대가 나와요 너로 여짓을 수 없더라도 맘 밑으로 여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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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정심으로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F 보이스 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퀸이 되고 경주에 와서 좋은 무대에도 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장보현씨의 무대를 봤어요 경주에 정말 출중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출신이 너무 위축되고 나는 왜 경주에서 안 태어났나 이 역사 깊은 이런 곳에서 아 근데 오늘 이 경주에 와서 정말 우리나라 10년, 1000년의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정말 너무너무 멋진 이 수도 경주에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하면서 활동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제가 준비용 말이 꽉큼 많았는데 천천히 하려다 보니까 지금 뒤집걱증이 돼서 어쨌든 외운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아 맞아요 내년에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개최되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멘트 했고요 네 번째가 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전해드리려고 준비해왔으니까요 여러분 가수 정수연도 잊지 않으시고 정말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준학연 시장님 경주에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동혁 회장님 네 이것도 준비용 멘트예요 다음 곡도 네 좀 신나게 전해드릴 텐데 네 이번 곡은 한테 또 좀 쉬워서 네 제가 경연 때 이런 장르의 노래를 불렀던 애구나 감을 마실 수 있게 잔잔한 노래 한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주에 와서 무슨 목포행이야 경주행 완행열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행 완행열차 경주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오고 이제 도대체 늦은 마음으로 외로이 한 잔순으로 머물기댄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여기까지만 끝인가요 우리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사랑은 이제 내 젊은 이년도 여기가 아직 다 끝인가요 정말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래를 안아서 언젠가 우린 다시 원하는 그날 그가 웃을 수 있을 때 내 젊은 이년도 여기가 아직 다 끝인가요 우리의 작은 이년도 여기가 아직 다 끝인가요 제발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래를 안아서 언젠가 우린 다시 원하는 그날 그는 너를 웃을 수 있게 그는 너를 안을 수 있게 내 젊은 이년도 여기가 아직 다 끝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를 전해드리려 왔는데 도리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큰 함성과 박수와 큰 호응을 듣고 제가 더 큰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래하는 이 무대가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아니 아이돌 무대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호응도가 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돌 하는 거 같이 해볼까요 다같이 소울의 질렁 아 소름 아 네 정말 대단한 네 대단한 열기입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이번 곡은 이 분위기 지금 이 열띤 호응과 즐거운 분위기 잡아서 다음 곡 신나게 신선한 곡에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니 Xiaomi vom stockpark 미래의 이름을 보네 미래의 이름을 보네 미래의 이름을 보네 미래의 이름을 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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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내 상황에 같이 치야 돼요 흐르는 혼합성 딸랜 열차에 흔들리는 차찰로 짜또라 짜또라 눈도 흐르고 남불도 흐르고 잊어버린 첫사람도 이래 언니들 깜빡깜빡 그대도 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진 때 여기를 만날 때 한 번 가볼게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볼게요 여기를 만날 순 없어도 여기를 만날 순 없어도 격주를 사랑했어요 영흐 여보 진정 마지막에 우리 같이 치기싶다 나의 이미지자 나의 이미지자 가슴이 뛰는 대로 한 번에 이젠 더 이사진 품위가 와라 와따라 한 번의 인생아 결혼을 잃으세 결혼을 잃으세 가슴이 뛰는 대로 한 번에 눈물이 흘리네 곧둑이 풀라 다가올 사람 둘러지 않아 다가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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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미지자 나의 이미지자 가슴이 뛰는 대로 한 번에 이제 모두 이사진 품위여 너 와따라 한 번의 인생아 여름에 눈빛을 결혼을 잃으세 가슴이 뛰는 대로 가슴이 뛰는 대로 가슴이 눈물이 흘리네 고런 부디물려 다가올 사람 둘러지 않아 다가올 사람 아 너를 뱉고 아 너를 뱉고 아 너를 뱉고 더 가슴이 뛰는 뱉고 아 너를 뱉고 아 너를 뱉고 아 너를 뱉고 아 너를 뱉고